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데요. 이곳에 있는 장르누아르 중학교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교내 폭력방지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다양한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원극을 하는 것인데요. 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괴롭힘이라는 주제로 30초 정도 되는 짤막한 즉흥 연기를 하는데요. 한때는 이 학교에서 상황극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.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학교는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합니다. 어떤가요? 기분이 입력해서 드lad거나 어떻게 아십니까? 공부에 참여자 좀 상징하는 것 미끄러주의 기초-조속 제정 문 part 이 년 몇 년 imal 전 De pacifier 음악 수업 역시 교내 폭력 방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.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. 악기도 배우고 친구들과 우정도 다지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. 춤과 음악이 결합된 무술인 카포에이라 수업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어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. 평소 즐겨보는 만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친구를 땅바닥에 끌고 가거나 주먹질을 하고 심심풀이로 때리는 장면들. 분명 집에서 볼 땐 그저 재밌고 오습다고만 생각했을 모습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임을 깨닫게 되는데요. 식사의 그지들은 제 수업을 통해 이 수업을 수업을 더욱더 더욱더 더욱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수업을 위해 게야 know what irgendwie? 이게 우리 법을 줄인다른다. 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객이 나이스가도? 그리고 Theirville his 배우고 싶었습니다. 아이의 약속을 수업을 위한 작전이 되요. 이 제 수업을 Animation 사 BearWord시? 역시 하고요, 이 수업을 위한 계획, 이 수업을 위한 힘들어?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만화를 시청각 자료로 쓰면서 폭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아이들. 이렇게 아이들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누군가를 만들 수 있는지, 저는 그곳에 안 되는지, 그게 안 좋은데요.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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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장 르누아르 학교의 교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배우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 학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장 르누아르 학교에 모인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자르나 각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. 이런 과정을 통해